아 아 자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마지막 드래곤볼을 찾아서 이번에 드래곤볼 먹어도 그거 아냐 왜 드래곤볼 먹어도 그거잖아 그쪽이네 쭉 가 쭉 가 쭉 쭉 쭉 30자리야? 아 아 야 처리해 아 왜 이렇게 안다 이씨 나도 기금 벗을거야 시작 이렇게 할걸 그만 쏴 친구야 길바닥이야 흠 자고 많네 아 왜 못나라 딱 보니까 필드 위에 있는거 같죠? 여기있네요 아 드래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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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뭔가 하고싶긴 한데 해야될거 같다 역시 완성해야지 이렇게 이득 보는 부분으로 완성해야지 스킵 스킵 런치한테 올빵한다 그랬죠? 런치야 니가 희망이다 런치도 아이템을 주니까 너무 좋다 뭐 당연히 줘야되는거지만 런치까 요리도 많이 찍혀있네 지금 원래 높아서 그런가? 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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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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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네 전설의 앞치마라니 네 스킵 와 진짜 많이 올라갔다 멕스치 도 엄청 높아 3랭크만 더 주면은 크흑 하아... 너가... 없냐? 다 없구만, 요리구만 너도 한계돌파에서는 지시 줘야죠? 뭐 요리 한계돌파해서 또 먹겠는데 이러다? 부가효과랑 대성군이 맥스까지 찍어야 되네 애매하게 또 전설의... 천사의 압지마 잘못 준 것 같다 굳이 줄 필요 없는 걸 지금 해버린 것 같은데? 요리 잘하는 거... 너 요리하냐? 아 너 이거 그게 저게 맥스구나 얘를 보내야겠다 요리 좀 하시는 분 아 너무 엠블럼 없어 진짜 아... 이거 개호바인데 잠깐만 후알이 몇 남았어? 후알 한계에서 먹어야 되는데? 후알 한계에서는 생각도 말아야겠다 후알이 좀 머네 필요하긴 한데 필요하긴 한데 몇이야? 44? 44 가능하지 않냐? 일단은 캠프는 되게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이 야간 애들부터 이쪽 애들부터 작업 들어가 주고요 3만 더 먹으면은... 아... 말이 3이지 솔직히 3 어떻게 먹어 또 드래곰을 해야되나? 아... 필요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혹시 하나라도 더 없나? 저거 저거 깨고 와야되나? 저거... 먼저 깨자 딱 3만 더 먹으면 되는데 크흐흐흐흫 여기다 마감감사할프 같은 거 막아주시면 안 돼? 분리기가 통하진 않네 뭐야 왜 안죽어 잘했어 쭉 가 달려 빨리 나가 왔어 진짜 나왔어 어른이 쟤 미쳤어 왜 이렇게 운 좋냐 아 프로팀 겁나 잘 나왔다 안전자산 예지 와 이거 너가 안전자산이지 일단은 으르네치 아 1부족해? 아 웃기지 마세요 아 진짜 웃기지 마 1부족한건 개오바야 진짜 빅렷이야 30이야? 30이야? 잡아야지 딱 돼 자가 5 뭐 줄거야 레인보우 16개, 슈퍼오브 36개, 얼티미도브 3개 뭐야 그냥 레벨 넘긴 다음에 잡는게 맞는거 같은데 꼴을 보니까 진짜 개꿀이구요 잠깐만 잠시만 어 맞네 저거 흠 흠 짠콘이 있는거구나 어딨어 뭐야 아 얘네 말구요 무슨 이딴, 이딴 껴나와 딱대 어? 혼자 남았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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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얘 뭐야 야 덤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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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상위계 상위계통인데 저거 뭐 어디다 쓰는거야 쓸일이 없는데 나는 확인을 좀 해볼까 내가 모르는 시스템이 또 있는건가 저거 제작계통은 진짜 안나온다 그 로봇 만드는지 나발인지는 진짜 왜 있는거야 그거 나 업글까지 해놨는데 진짜 재료도 철도 저거 엄청나오는데 저기요 아 죽으시구요 어 야 칠수로 잘못 눌렀더라 쏴 뭐해 어 6대는 서브로도 못 내리는 거구나 오게이오게이 레인보우 진짜 푸짐하게 보충했다 일단 하나정도는 문제없겠는데 이 정도면 새로 나와도 아예 트랭크스가 나올라나 서브트로만 나올라나 이제 트랭크스는 인조인간편 거의 주인공급 아니야 나와줘야지 느낌있는 여팔로 좋아좋아 기술 바꿔줘야겠다 베지턴 거 다 먹은 건가 초겔릭포 초에너지탄 좋아 피클러도 35네 35면은 새로운 거 쓸 수 있겠다 베지턴 됐지 오반도 생겼네 베지터부터 보자 베지턴은 다 찍혀있을 것 같은데? 아니고 초겔릭포 써보지도 못했는데 야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오부를? 이러면 얘네 선에서 그냥 오부 다 쓰겠는데? 오공은 어떡할라고 18개 먹어? 개양아치 6개 먹네 격투가 싸게 먹힌다 다음 거는 이제 아직 레벨이 안 돼 왜 니가 뭐가 꿀린다고 레벨이 안 돼 아 인조인 컴백 들어가야 돼? 야 얘는 레벨 엄청 올랐다 천진반 두 배 됐다 아 이렇게 해야 돼 또 씨 와 개쓰레기 게임 진짜 여기다 맞춰놓고 마우스를 아아아아 와 폭널마파가 업했네? 폭널마파는 위가 없나보다 보승기술이냐 밑에 거는 극대 아 있네 아 좋아 되게 좋아보이는 걸로 있네 마토친수도 해방 이제 없어 근데 다 모아놨는데 아 이거라면은 기술을 해방하려면 센거 잡아야겠다 노력해서 노력이 필요한 때가 왔네 뭐야 네? 네? 뭐야? 아아 얘 자 붉은이를 잡아서 하아 일단 저장하구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든 저장을 해야되고 아 저 급한데 저거 너무 많이 소모되는데 저걸 필드에서 내가 50개를 못 먹어 봤을텐데 저렇게 소모되면 어떡해 근데 와 근데 라델치랑 네프라 라델치랑 네프가 나온다고? 아 저 드래곤볼로 소생시키는 것도 저런 계통인가 혹시? 할 필요 없겠다 이게 있을까? 라델치랑 네프가 기술판정이 너무 좋아 솔직히 네프는 솔직히 어떻게든 되겠는데 기술이 좀 빨리 나가서 되게 문제인거고 근데 라델치랑 네프가 너무 판정이 좋은데 발차기가 또 애 오벨인데 걔는 어쩌자고 레벨이 안나오냐 어 이거 썸네일 딱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안나오네 뭐야 배방리 영완... 방심하지 말아라 40 80 80 아냐 0 0 0 0 폼 맞추치는 거 같다 끊어 끊어 끊었냐? 아야 뭔가 합체기술 쓰려고 그런다 오 얘네 야야야야 너 역시 붙어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느낌이 많이 다른데 그렇지 그렇지 뭐가 있으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구만 아 그럼 병원 진짜 강했죠 발차기는 자 끊었고 끊는거냐? 못 끊었네? 와 고추고도 나야? 야 왜이렇게 쎄졌어 왕강살포 와 진짜 안 끊어진다 여기 애들은 아 타겟팅도 아이씨 조금만 내버려둬봐 조금만 내버려둬봐 어? 오 이런것도 있어? 지금 처음봤는데 나? 나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와 저기 바닷가 잘 생각하자 이건 이거다 그렇지 끊을 끊을만 했어 아 제발 진짜 저 발차기 오 좋아 잘 막아줬어 너도 너도 같이다 같이다 그렇지 그렇지 쫓아가서 그렇게 세지는 않은거 같다 또 이렇게 보니까 오 진짜 왕강살포 아 신별만판 진짜 미쳤어 56만이요? 22개 야 대박 레벨업 해버렸네? 얘네가 이정도면은 아 이거 제노버스2에서 나오는 녀석이죠? 원투에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미라가 제노버스2에서 최종 보스였죠? 아 뭐야 와 근데 잘됐다 이거 저렇게 많이 주면은 받아먹을만 하지 겁나 센가 본데 색깔부터 다른데? 때깔부터 다른데? 일단은 판매 세팅이 돼있으니까 원기론을 좀 살까? 아 원기론을 못사는구나 내가 20% 그걸 못받고 있거든요 지금 하여튼 몇개 있어 그럼 네개야? 이거라도 등록해놓자 이거라도 등록해놓자 죽을순 없으니까 딱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드래곤브록스 가능? 안됐네 얼마 남았어 전투기 한거 같은데? 4분? 아이씨 인정 4분이면 인정 어딨냐 레벨은 비슷하겠지? 아 얘네 말고 뭐야 좋아 50이야? 50은 못이기지 그치 자연스럽게 있냐 레벨장이 저렇게 심한데? 야 그래도 보여주긴 한다 보여는 줄게 널 죽일거야 이건데 딱? 와 극혐인데? 혹시 여기도 있었나? 탑 안 푸신게? 아 탑은 됐고 그럼 저거나 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어어 너무 많다 그래도 레벨업이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44정도라면 비벼보겠는데? 늦은 다한 4분이 surely 아니 지금 ational 아 아 아 아 지회나 아... 아마 내 생각에 이제 배울 건 없을 것 같고 다음 장 진행 안 하면은... 8차이네? 8차이서 미칠 수 있겠지? 8인데... 지금 레벨도 떨어진 것 같은데... 어? 1이 들어가는 놈이 있는데? 에? 1이 들어가는 놈이 있다고요? 아 이거 오반데? 야 뭔가 쓸라 그런다 겁나 잘 피한 놈아 아... 1이라구요? 말이 안되는데... 같이 44마냐? 너희들끼리 이렇게 차이가 나... 말이 안되잖아... 저 세 녀석이 다 안 들어가는 거야? 와... 그럼 안되지... 어 아니네? 어 특정 면역인가 혹시 그런게 있는 건가? 일단 때려보자 2공 방어력이 미친듯이 높다던가... 마토 신수까지는 들어갈 거 아니야 오우 동료가...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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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깨졌는데 얘? 기력 게이지에 있는 거? 저런 기능이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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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뭐하려고 그러다 뭐 하려고 그러다 이상한 질문 할라그런다 와... 겁나 아프다 이게 레벨 차인가? 1 1 아 안된다 저 녀석 평타가 통하나봐요 체력이 달아있네 아 근데 이게 타겟팅이 내가 둘다 되어있으면은 안되는데 맞을때마다 다네 저거 지금까지 나온 애들은 너무 강해서 하나도 안달았는데 아 묶어두려고 쓰긴건데 아 야야야 잠깐만 그건 아냐 그건 아냐 그건 아냐 니가좀 이렇게 발무리 해줘 좋아좋아좋아 됐다 어 이겼다 이길만 하네 동료를 불렀다고? 레벨이 있는데? 41짜리 불렀네? 와 센데? 아 이거 먹으면 안되는데 짠걸 먹어서 유종의 매를 걷었어야 되는데 조금 마트신수로 끊자 어 6만 8천 들어온거 뭐지? 어 6만 8천 들어온거 뭐지? 아 이 상태에서 안통하네 아 이 상태에서 안통하네 원조리 면역이라니 rc 게임답다 근데 액션게임이었으면 안나왔겠지 이런거? 오오 얘는 통하네 호우 마감강살이 보는데 와 굵기부터 다르네 굵기가 딱 셀펀때 굵기다 좋았어 드래곤볼 수집할 수 있게 됐구요 개왕의 텔레파티는 관심이 없다 55개 나왔나 레인보우 아 이정도 나오면은 괜찮은데? 부족하지 않겠는데? 음 바로 옆이네 랩에 두개있다거나 그런거 아니겠지? 아 좋아 흔한이 물가쪽에 있겠다 꼬르보니까 아닌가? 저건 아닐거 같은데 일단 일단은 그럼 먹어는 보자 이게 멈추는게 기력이랑 상관없네 이게 안먹어지니 깜짝이야 여기있네 사성구야? 사성구는 되게 금방 먹어진다 의소된건가? 패턴이? 아니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군데에 두개 있는데가 있네 야 50레벨짜리는 절대 못 이길거 같고 레벨상 붉은애들을 많이 잡아서 붉은애들을 많이 잡아서 레벨을 팍팍 올린상태만 몰라도 붉은애들을 잡을때 그 에너지 경험치 올려주는것도 먹어야겠다 함각성을 요리해줘야되나 배틀경험치 해줘야되나 솔직히 레벨업에 치중하는게 훨씬 이득일거같아 어디가냐 레벨업에 올라가는 상치가 너무 높아서 요리 진짜 눈빠지게 매겨도 레벨을 하나한것만큼 못달아갈거같은데? 레벨 한 20업만하면은 완전 이제 차원이 다른 스펙이 되어버리니까 물론 그래도 여기다가 딱 보이는데 있네 이거는 와 여기 뭐야 나미크 성인도 숨을 쉬어야지 따로? 너는 물속에서 뭐 무한 그런 설정 아니었냐? 뭐야 나 어디야? 오렌시티였나? 오늘은 4시간동안 아마따 얘기 안했나던데 저희 이제 내일 어머니 모시고 병원가서 의정부에 주방합니다 붉은것도 좀 한계가 있나보다 꼬르르니까 아 아아 저쪽에 있구나 이러면은 서쪽 도시에 두개 나오겠는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서쪽 도시 서쪽 도시 서쪽 도시 서쪽 도시 서쪽 도시 서쪽 도시 카린이야 뭐 당연히 강속에 있거나 비슷한데 있을테니까 요리까지 손을 딱 대면 되겠네 요리까지 손을 딱 대면 되겠네 아 역시 여기 두개 있네 아 역시 여기 두개 있네 어 건물 위에있나보네 어 건물 위에있나보네 음 음 이쪽이구나 아 왜이렇게 멈춰 뭐지 잘가고 아 안녕하세요 뿜뿜뿜 뿜뿜뿜뿜 뿜뿜 아 됐구만 저 PC 키보드로 합니다 PC판이에요 희귀한 아이템 갖고싶어 제트오브 해야되나 나중에 필요하면 해야겠지 희귀한 아이템 진짜 제트오브가 해야되긴 하겠네 레인보우 때문에 희귀한 아이템 갖고싶어요 아 뭐 왜 안돼 그냥 할만해요 딱히 어려울게 있나요 뭐 액션게임도 아니고 RPG 게임인데 좋아요 좋아요 왜 안돼 왜 안돼 아 뭐 꼬였나 너무 많이 해서 안되는건가 에이 저기 잠깐만 어어 됐네 슬롯이 밑으로 안가다 했네 어 이것도 꽤 많이 받았다 어 각성수만 써가지고 잊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각성수구만 아이 각성수 좀 아까운데 좋아요 드디어 원하던 이런 구랭크가 됐네요 여기까지 했으면 얘는 됐고 아 배틀씨 아이템 획득력 제트오브 획득력 제트오브 됐고 아직 안초달리고 회복 아이템 필요없고 이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됐고 또 배틀경험치 7까지 찍는건 너무 먼가? 어 근데 개왕 엠블럼 어떻게 구하냐 아 내 생각에 나메크 성인들은 여기 배치해야겠다 내 제트는 별로 필요없을거 같고 나한테는 연기기 있으면 좋을거 같긴 한데 요리네 요리가 문제네 이거 두개네 그러면은 요리하실 분을 데려오자 엠블렘을 다 줬다 쏟아보소 요리할놈이 없네 아 요리할래? 여기 나메크 성인들 요리 못할거 아니야 사야 사 요리할래? 안전자산인데 얘는 와 너는 하긴 뭐 장례성은 있는데 기본이 너무낫다 너 요리할래? 요리 10 뻔하지 뭐 요리 16? 요리 25를 찾아야 되는데 아 런치를 빼고 이지부를 아 너가 요리 25라고? 아 야 아 Da 요리 요리 수업했을까? 대머리 대머리 요리로 수업했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대머리를 치면은 너는 너도 요자 요리를 요리를 할롱을 구해야 되네 얘가 요리가 25야 요리해야겠다 요리로 스와프 써야겠다 얘는 안되겠다 거래하고 요리로 스와프 쓰는 걸로 그럼 이거 어른 커뮤니티는 다 되겠네 너는 뭐 중화만도 이런거 안쓸거니까 됐고 아 얘가 요리해서를 주는구나 아 너도 안쓸거 같은데 일단 골고루 주자 이녀석 20 찍을때까지 주고 아 지금 엠블렘이 너무 없네 유두리께 돌려가면 써야겠다 이거 할라면은 일단 20 아 굳이 줄필요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얘는 그리고 얘는 그냥 거의 다 안되어있네 지금 너도 진짜 능력났다 얘는 요리특화네 그냥 베지터가 요리 못할거니 베지터 요리 잘하지 않을까 의외로 의외로 베지터 의외로 요리좀 하니 요리 25야 베지터가 몇시에 켰지? 제가 이거를 9시 반에 켰고 11시 1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1시 2시까지 2시까지 하겠습니다 제트전사 야 베지터 요리에 넣어야겠는데? 자폭 세트를 넣어야겠다 자폭 누군지 모르겠는데 요리 수업할때 자폭 세트 넣으면 되겠네 4나 올려주네 그럼 4,4,4,4,16인데 야 베지터 넣어야 되는데 그럼? 그냥 아닙니다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베지터가 답이다 70에 사슴까지 딱 들어가네 답은 베지터다 에로 33이야? 다음은 얜데 13 들어가고 20 20을 누구한테 받지? 와 이렇게 높게 찍었는데도 맥스가 안되네 진짜 많이 필요하네 일단 요리가 지금 너를 요리에 써야될 것 같다 시너지 안받고 되려면 와 이거 너무 빡센데? 너가 요리가 붙어있지 68 너 몇이야? 80 얘를 줘야겠다 앞치마 주고요 와 이걸 내가 이렇게 써야되네 엠블럼이 없으니까 야 대머리 요리해? 요리도 못해 얜 뭐야 크리닉네 가족을 열로 끌고 와야되네 제트전사네 얘는 그냥 한계 돌파에서가 진짜 좋긴 하다 나도 요리가 달려있긴 하네 기분 나쁘게 그러면은 아 나 미치겠네 보니까 딱 보니까 지금 어른 커뮤니티랑 요리 이거 두개가 제일 최고 요리인데 그럼 일단 판매하고 와 너 일이야? 일이면 해야지 신들 신들 아 이거 해 그냥 귀찮아 커뮤니티 랭크 상승 아 일인데 내가 안해놨단 말이야 일인데 안한건 좀 큰데 염라대왕 요리 잘하냐? 구야 쓸모없다 아 이거 곤란한데요 그럼 일단은 일단은 겸치고 먹고 붉은 애들부터 사냥을 해야겠다 여긴 한명 뿐이고 하여튼 여기서 다 잡아야 된다는 거네 내가 레벨업 할 거면은 와 이거 개빡세다 노가다 게임이잖아 일단은 판매를 싹 하고 결정했다 결정했다 혹시 뭐 좋은거 안파냐? 싸긴 하네 확실하게 원기론 내놔봐 지금 이게 가장 세일받는 가격인거네 그럼 사실상 그냥 내가 써야되는건데 팔자 1원이야? 스위카이주스? 너무 지금 아예 싹 거래하고 아씨 일단 거래하고 생각하자 아 이거 복잡해졌어 게임 그건 뭐야 머신용 아이템이구나 아 왜 이렇게 돼 와 돈 많다 이거 별로 돈이 안되네 여기까지 하고 요리 세팅한 다음에 일단 사냥부터 나가야겠다 아우 여기 큰일났네 와 와 이 개 일단 얘네 파티 전부다 끌고와가지고 요리 쪽에 갖다 박아야겠네요 요리에서 먹고살려면은 요리 쉽구나 돼? 신호자 안받으니까 여기 짜져있어 쟤 동물인데 요리 12가 어차피 다 데려가야되는구나 피버도 필요없고 여기가 제일 넓네 여기다가 써야겠네 내일 휴방합니다 내일 이제 어머니랑 병원에 가야되기 때문에 어머니 눈 쪽으로 병원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눈 쪽으로 병원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잡아놨어요 와 얘가 노다진데 13밖에 안되지금 아 이 런치까지 되고 야무치를 못 넣는구나 시너지 못 받는구나 이렇게 되면 아 아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아 일단 가져오긴 해야되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오랜크나 되냐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일로 오고 싸이바임이 어디있어 뭐 이 런치 부가 효과까지 받아야되는데 아 책도 없네 하 퇴 택 퇴 퇴 퇴 퇴 퇴 퇴 퇴 이거 안쓸거 아냐 와 이거 심각한데 얘네를 해야겠는데 마이를 해야겠다 마이 요리 잘할 거 아니야 마이 23이네 마이한테 몰빵해야겠네 다음에는 와 이거 이게 배우배야? 와 이러면은 어 어떻게 찍어? 다음에 드래곤볼 모아도 못 찍는 거 아니야 마이한테 몰빵해도 오이씨 오이씨 야 이거 너무 큰데? 아이씨 두 명 더 데려와 보자 두 명을 데리고 와서 하는 거면 배틀감치 빼면 안 되고 얘는 빼도 되죠 아 근데 얘를 빼서 의미가 있나 여쭤볼면 안 되고 어 너무 없는데 진짜? 베지터도 베지터가 요리해야 되나? 베지터 각인데? 하이 뭔가 빠져도 상관없잖아 아 상관있네 베지터도 빼면 안 되네 와 이거는 상상 이상인데 그럼 일단은 경험치 놓아다 부터 하죠 다 잡을 수 있을까? 37이니까 44짜리부터 잡고 생각을 해야겠다 근데 하다가 내 법이 되겠지 뭐 몰라 엠블렘이 항상 부족하네 사실 물 거야 여기는 와 강하다 저거 안 되고 44인 걸 찾아서 그걸 죽이고 레벨업을 해야 되네 레벨업을 하고 46짜리 도전을 해야 되네 조금 부딪쳤다 이미 에너지 3 뭐야 왜 저렇게 돼 피콜로라서 못 먹이는 건가 그냥 좋아 괜찮은데 잘하면 팔만도 먹겠는데 이거 46이야 내려가는 게 맞네 그럼 저거네 저거를 가야 되네 왜 안가 아 제대로 안해 저거다 저거 좋아 거의 만 기줌 쳐여줘봐 그렇지 차고 아 저장 안했다 구성은 닿네 고성은 닿네 어 그럼 셋만 남은 건가 하나씩 패야겠구만 나 쫓아온 놈부터 아 얘를 노리지 말고 다른 놈을 노려야지 그럼 내가 그냥 패면 되는데 어구리 좀 끌어봐 잡는 동안 아 걔 노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쪽으로 와 쏘는 구나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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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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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데미지 왜 저래 어어 아 저 으 으 주워 enact 떨어뜨려 떨어뜨려 쟤네 안 부르는게 낫겠다 안 불러서 쟤네를 잡게 해야겠다 우와 그럭저럭 와 마가드 천이야? 애들이 깡패긴 하다 에에에에에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우 아우 기공기수저 안통하니까 밀밀타이 계속 불먹진만 하네 그래 오버하니까 때리는 동안 초마토신수 각 막아도 마냐 미쳤다 대미지 막아도 마냐 와 이거 좋긴 하네 와 좋다 바디블루랑은 비교도 안되게 선디를 짤네 가위바위보도 선디를 좀 있었는데 좋아좋아 쫄창한 데 한번 써야겠다 아 풀렸다 아 좋아 경험치 몇 쫓지? 그대로 필드에서 나를 방치해버렸네 저 녀석이 제발 희망이다 제발 레벨 44 제발 44 44다 비켜 시간 없어 S 하아 딱 38까지만 찍으면은 46자리도 넘볼텐데 8차이로 오 드래곤 레이더 부활했어? 여기까지만 잡혀 그러니까 하아 정키 넘네 히 오 기발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안 부서져 갑자기. 왜 그래 얘네. 그렇지. 야 근데 이렇게 기공기술만 통하는게 있는거 보니까. 격투기술쪽을 반드시 배워야 되긴 했겠다. 마토충수 좋은거 생각하면. 뭐 하나 더 있지 않았어? 뭐 어디갔어? 여기 있구나. 어떻게 부르게 있는거지? 이거 하자 그냥. 때려 그냥. 이거 괜찮네. 우초님은 너무 채우기 힘들겠지만. 괜찮은데 때릴만 하는거였다. 뒤로 날리는게 더 가까울라나? 대기기 세고. 아 너무 바꿨다. 그렇지. 떨어져 떨어져. 어어. 그렇지. 계산에 안넣고 있었는데. 운도 좋아라. 아 벌써 풀렸어? 아. 풀리자마자? 풀리자마자? 아 겨우치 아이템이. 풀렸네. 너무 오래 싸웠나보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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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시하고 때려. 아 맞다. 이게 이게 있지. 아 왜 이렇게 멀리 날아갔어 쟤. 출발. 아 가드로 너무 느려. 눌러도. 시간이 지나야지 가드로 해버리니까. 데리고 가야겠는데? 가자 바다로 가자 친구 아 진짜 밋밋하다 주옥질만 하니까 어 잘 때려준다 우리 애들 때려 그렇지 그렇지 딱 다음 거 풀렸을 때 잡으실까 가드아이가 너무 애매하네 때리는 게 나은 거 같기도 하고 풀리는 거 생각하잖아 됐다 풀렸다 한번 끊고 날리지 말고 자동으로 알아갔네 여기까지 다시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야 됐다 오만니라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네 100개 괜찮다 이제 100개 정도면 여유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개씩 있는 군데가 두 군데네 이야 좋구만 저기 하나 여기는 하나 있네 하나 한척 도시에 있나보다 한척 도시에 세 개 있진 않겠지 스노우 엠블렘 좀 줍지 않을래 친구 다섯 개 쓸모없는 녀석 어 경험치 있네 경험치 떠 있네 야 좋다 이걸로 레벨업 하겠는데 20만이야 20만인건가 200만이 아니라 천만 10만 20마리 24마리 부딪치면 되네 30마리 부딪치면 되겠다 억락하게 왔다갔다 하다보면 레벨업 하겠구만 호호 어어 어 뭐야 여기 아냐? 어 저기네 여기가 아니라 요...기 은신처에서 2개가 나올 수 있나? 또 이제 집 근처에서 나오려나? 하나만 있네 집 근처에서 하나만 있네 아... 마크 주는 수준C 아 그곳에 있나본데 또 내가 못 찾았던데 네 나 죄송합니다 어? 다른 곳에 있나본데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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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에 를 고급이 나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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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린 탑은 무조건 한 개 나오면 되고 좁으니까 여기서 두 개 나오겠다 여기 하나라고? 아 가깝네 저기 그치 개꿀 그치 개꿀 어 있네 여기 있네 서쪽 도시 아 저쪽이네 양질에 허브 양질에 허브가 있구나 예 에이 에스 판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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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깄다고? 빅렷이잖아 활짝 도시 두개 어딨느냐 바다에 하나 사내 하나 좋아 어허 어허 1, 2, 1 oh oh 베지타가 레벨이 제일 높구나? 아 나라 가 이제 아 왜 자꾸 멈춰 상한게임이네 맵로딩이 안 돼서 일부러 멈추게 해놓은 건가? 그럼 인정 드래곤볼 아 오늘 드래곤볼 진짜 원없이 모은다 여태까지 한 게임 중에 가장 많이 모은 것 같기도 하고 드래곤볼 모으기가 너무 쉽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리, 잠깐만 요리 성능을 보고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두 번을 더 해야 되니까 지속 시간이구나 요리를 일단 거르고 한두 번 안 돼 한 번 해볼까? 기뉴 특전대를 소생시켜보자 세이브를 일단 하고요 솔직히 뭐 요리 먹혀먹는 것보다 기뉴 특전대를 한 번 더 싸워서 경험치 빠는 게 훨씬 이득이지 근데 이걸 함흥과 동시에 싸우게 되나? 이건 뭐 같은 이미지니까 도전 과제 몇 번이고 이루어진 남쪽 산맥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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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남쪽 산맥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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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뉴 특전대가 나왔어? 아 이건가 보다 서브가 생겼네 와... 저거네 특전대 전원이랑 싸우는 거면 개이득이잖아 아이템 와... 진짜 많다 이거 하나 써야겠다 거의 100% 이길 테니까 ometryakter冦 에이... 가산맥 이지라는 것은 부족하다듬 크으되яти 벅 벅 벅 어 지구인 꼬마랑 싸우겠대 그러면은 크레딧 얘기하는 거죠 바꾸자 아 그 뜻이 아니었구나 메인으로 얘를 두란 뜻이었구나 어 야 뭐야 뭐하고 있어 우린 죽었는데 기누 대장이 없어 기누 대장은 됐고 특전대 입대나 하자 뭐 줄 거야 엠블렘 주면 진짜 만만세다 지구라고 하는 별이야 어 달려주네요 체인지에 실패해서 개구리가 된거 개가 천사에서 동료가 되지 않을래 오 야 진짜야 기누 대장의 동생격인 내가 스카우트 파워게인 니콤 스피드게인 바터가 가입했다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굴드가 특수능력으로 들어왔다 처음엔 다른 한명 지혜로운 보뉴가 있었지 아 나 들은거 같애 포즈가 촌스럽다고 그래 나갔어 다섯명이서 임시대원을 찾아야겠어 멋진 포즈를 보여줘봐 오바한테 딱 맞는거 아는거지 부끄럽지도 않나 빨리 싸우자 빨리 덤벼 말 존나게 많네 겁나 얕하다 겸치 기대된다 아 간지럽다 간지러워 가도 안풀어? 가도 풀어 그렇지 보디블러도 안 막아져 어어 안 되겠구만 서포터의 힘을 다해겠구만 어디갔어 얘 죽었어? 이게 왜 안 끊어져? 뭐야 정착하다던가? 와 겁나 할게 그래 거의 안달았네 어 얘는 뭐 얘는 왜 안 끊어지냐 쟤 끊어질 디자인인데 아 이거 면수타는 게 좋겠다 고쳐 와 겁나 잘 싸운다 얘네들 야아 11만? 이럴수가 굉장한 실력이야 입대에 불만이 없어 동료가 된거 같다 야 엠블럼 줘 4개 주면 인정 고급스러운 귀걸이 카드 오 진짜 줬어 대박 요리 겁나 잘 나왔어 야 진짜 줬어 야 드래곤볼 할만하네 괜히 뻘짓하고 있었네 나 아 이거 괜히 했구만 쌓이고 쌓인 대전집 드래곤볼 또 해야겠다 야 이거 이거 이거였어 오 요리 얘네보다 더 주는 거 아니야 다시 꺼져 4명이었나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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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당연히 뭐 시너지 있을 거 아니야 기뉴 것도 뭐 있어야 된다나 그딴 거 아니겠지 너무 많아 너희들 없네 기뉴 기뉴 특전데 물음표는 뭐야 기뉴 특전데 하 어 요리가 요리가 있긴 하다 수련이네 수련으로 붙어있네 얘는 다른 애들 너는 얘도 수련이네 요리가 좀 적구나 너희들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다 불태우린 하이맥스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되는 건데 프로틴도 주네 어 좋은데 요리는 그래 어때 메모 부족하긴 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뉴가가 나오나보다 기뉴 특전데 기뉴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 새끼들 도움이 안 되네 하 뭐 일단 요리 높으니까 쓰자 얘는 별로 안 쓰긴 하네 그럼 라데츠랑 레퍼 부활시키자 얼마 남았어 드래곤볼 13 13분? 아 13분 왔구나 딱 할만하지 13분이면 파티 좀 조정해야겠어 근데 파티를 얘네가 보고 싸우네 근데 파티를 얘네가 보고 싸우네 근데 파티를 얘네가 보고 싸우네 하긴 뭐 어차피 파티가 몇 명 없으니까 상관없긴 하겠는데 흠 좋아 경험치도 잘 주고 10만이나 먹었으니까 굉장히 이득을 본거 같네요 레벨업을 못했다는게 조금 황당하네 한 반정도 모인건가 아까 24만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재료를 좀 모으다가 어딨어 좋아 괜찮네 겨우치 먹는게 야 그럼 라데츠 도돌이와 자봉 다 해야되는거 하나씩? 김특전다가 진짜 혜자긴 하다 그냥 프리저 일당으로 해서 다 살려버리지 나중에 프리저도 살릴수 있을라나? 아 너무 높이 날았다 야 개꿀 경험치 먹는 청소기 도라마 다녀도 3만 4만 5만 미쳤구요? 아 얘가 좀 높은게 좀 잘 맞는구나 이정도? 아 이건 너무 오바였나? 이게 많아? 겁나게 이득 어 번뜩이는 빵도 나와? 그런것도 나와? 어 왜 이렇게 잘 나와? 도런만 다녀도 경험치가? 이정도면 기누숙전대급을 금방 채우겠는데 없다 베어링 기어가 되게 꾸준히 나오고 있었구나 근데 왜 이렇게 많은거야? 이게 무슨 잘 나오는 구간인건가? 와 뭐야? 나라만 다녀도 경험치가 와 레벨업 하겠는데? 오바일 레벨업 했네 피콜로도 했고 야 30마리 부딪히는거 일도 아닌거 같은데 이거? 겁나세잖아 굳이 피콜로일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부딪혀서 먹을거면은 한 마리만 부딪혔는데 한 4마리 부딪히는거 같기도 하고 와 개양아 진짜 겁나 양아 진짜 아 크하하하 힝 힝 힝 힝 힝 힝 흠, 자아콘이 있을 것 같다 흠, 자아콘이 있을 것 같다 흠, 자아콘이 있을 것 같다 고래 구간에서도 할 수 있는 거네 이거 이거 그냥 메인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메인 하기가 싫지?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게임이? 끝내기 아까운데? 그 천진방아세를 다 올려줄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선포터들은 레인보우 안 먹을 거 아냐 인간적으로 아, 잠깐 멍은 사이에 왔느냐 아, 아니 채워놔야겠다 좋아 좋아 아, 7분 남았냐? 7분 동안 레벨업 해? 흠, 근데 앞으로 인조인간이나 싸우면은 얘네 경험치 경험치도 아니겠다 솔직히 말해서 슬슬 밥을 먹여야 되나? 슬슬 밥을 먹여야 되나? 어, 이제 엠블렘의 여유가 생기긴 했다 애매했었는데 저걸로 소환해서 먹을 거 다 먹고 엠블럼 그 다음에 뭐 각성은 나중에서 하나씩 하나 내가 그런 의도로 만들었나 보네 애초에 흠 조금만 잘해도 다 맞네 Q C랑 E를 누를 필요가 없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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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씹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딱 1업만 더하면은 아, 베지토가 1업을 더했네 베지토로 흠 먹으러 가야겠다 7레벨 차면 이기겠지 7레벨 차면 이기겠지 수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수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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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많이 그렇게 오르지 않네 엄청나게 180만이네 180만이네 20만올랐네 아 10만올랐고 전투력만 놓고보면 오바니가 그렇게 세진 않네 김특진대보다 약한것 같다 김특진대보다 약한것 같다 3만 밖에 안되네 딱 돼 힘들게 먹은 스킬 다 써 어 야오오오오오오어 비밀 실화? 1ering phi ض 스퀴 오우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참아져주네 참아져주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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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동녀 동녀를 그냥 풀어올라간 거다 한골 개롱이였나 다운로 연속 에너지타는 너무 시간 남긴 것 같고 이겐 아니니 아 웃기지마 너 어떤 새끼야 이 새끼 아 완전 노가다 게임이야 제발이고 금방 부서지겠는데 게리퍼가 너무 왜 못 갔다 이랬어 뭐야 아 이거 그로 좋아 그렇지 너무 아름다운 데미지야 와 화려하다 변신해가지고 빨리 해치워버려야겠다 아 뭐야 아까 스치기만 했어 이게 동글게 쏘니까 가까이 오는것까지 맞는건가 아 펀드 빌네 잡아야겠다 이걸로 어 괜찮네 아 야 어디갔어 와아 와아 쎄다 뭐 있었어 아직? 리코버야 심지어? 오 좋아 좋아 강력해 강력해 오만 경험치 좋아 경험치 경험치 레벨업 했어? 누가 했대 그러니까 천진반이 11위였던거 같은데 오늘 30일이 됐네 미친놈이 아유 아주 기분 좋겠어 전속 10만이야? 와 엄청 성장했다 얘는 여태까지 했는데도 16000이야? 천진반은 거의 기뉴도 이기겠는데 조금이 지나면 이제 아 드래곤바 수축할 수 있다 오공이 집에 뜨네요 오공 집에 몇번을 떴는데 계속 야무치 쪽으로 갔던거 같은데 마커가 그럼 나이 좋지 뭐 다음은 라데치다 오늘 여기서 몇날 며칠 보낸게 내 생각에는 나는 엠블렘을 준다 난 그정도의 이벤트일 줄 몰랐는데 드래곤볼이 굉장히 이벤트가 후하네 그런걸 드래곤볼 한 다섯번 소원 빌고 이제야 눈치셨네 이거를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드래곤볼의 고마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드래곤볼의 고마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드래곤볼의 고마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와 여기다 놓은거야? 나도 좀 심각하다 이놈의 게임은 혹시나 해서 올라온건데 너무하네 어디있냐 아 여기 따라 가면 되네 아 뭐야 아 귀찮게 왜 자꾸 날아다녀 경험치가 될라고 부딪혀봐 어디서 말이야 부딪히면 경험치 9000이야 와 미친 게임이다 밸런스 개나 좋구만 왜 이렇게 만들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루카마을 아 오늘 드래곤볼 한 70개 모은 것 같다 기분상 몇 개 모았지? 어우 각성수도 엄청 매겼네 박성수 먹다 배 터져 뒤지겠네 헥 어우 왜 이렇게 배분이 좋아? 황송이 하다가 돌아다니게 말기는 하도 왔다갔다와서 부딪혀서 mismoав으니까 로드킬 해버리니까 포기하고 한꺼번에 뛰어주기로 했나보다 어차피 모을까 잘ئ 잡은 crafting یہ 요istle 게임 샐련던 얘 여기 있는거냐? 여기 있는거야? 여기 있는거야? 아 이거이씨 와 1타 3킬 와 데미지 미쳤다 진짜 애초에 1 데미지 들어오면 경직도 안 들어가야 되는거 아냐? 여긴가? 맵 이렇게 사이에 두고 여기다 놓고 드래곤볼 던져놨습니다 이러면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이고 미치야 앞이야 어디야 미친가 본데? 미친게임이 그런 애매한 자세로 떨어져 기분 나쁘게 뭐야 이거 왜이렇게 잘 배부렸나 했더니 이렇게 빙녀설매기네 아 아 아 그만 멈춰 아 다행히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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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래곰을 모아야 잡고자 이씨 이걸로 다 죽여야겠다 어떻게 된거니 도래곰을 내놔 세 개만 모으면 된다 서쪽 도시에 두 개 있나보네 이번에도 이렇게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다 몰아놓으면 다음번에는 한군데 일곱개 나왔으면 좋겠어 나대칭 경험치도 별로 안줄거 같은데 살려야되나 쌓여있는데 수련 좀 했을라나 왠일로 멀리있냐 아잇 되게 귀찮네 여기왔나 잠깐 타임 어차피 주는구만 베지터가 말하는데 줘야지 꼬리도 자른 놈인데 이딴 거 먹을때가 아닌데 기념특전대를 요리로 쓰면은 따로 분류 안해도 되겠다 요리가 좋긴하네 아 여기구나 한 3원만 더하면은 저기 베지터 뜬것도 잡을텐데 아잇 쎄하단 말이야 아잇 가 가아! 멈추지 말고 아이 참 이거 가! 기다려 줘야지 말을 들어 허어어 아 싫어하냐? 저거 저거 저게 드래곤볼이네 아 딜데미지로 겁나 짜증나게 하네 아 멋있어 역시 폭널마파가 짱이다 이런거 생각하면은 바로 잡아 시끄러 봐 폭널마파하면은 두방이면 그냥 다 쓰러지는데 귀찮게 말이야 오바니도 업하겠다 골을 보니까 50이 오면 약할거 같은데 너무 다 폭업을 해서 위도치 않게 겸치도 푸짐한데 먹는 방식도 치트야 자봉도돌이하면 내 생각에는 프리저 죽인 다음에 프리저까지 해서 세트로 묶어 놓을 것 같고 기념특정대회 없었으니까 라드치 넵하면 그냥 베지터에 묶어버리면 되니까 이게 낫겠죠 어디 보자 뭐 어디 살아났다고? 겸치도 별로 안줄거 같으니까 대충 죽여야겠다 죽은데 살아났네 하긴 죽은데 살아나는게 맞지 기념특정대가 지구에 있는게 이상하구나 드래곤볼 이벤트 나오자마자 몇번을 하는거야 아이 개짜싱나게 뭐야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야 그게 다? 딱 돼 대뜩이 구멍 한번 더 뚫어줄라니까 아 사이버 사이버이밤 뭔데 전투민족의 긍지 바로 퀘스트 되네 하긴 피콜로가 죽였는데 돼야지 아 피콜로 퀘스트가 맞네 아 베지터가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베지터가 쉽게 당해버린 상대를 되살릴 것 같진 않은데 방심했을 뿐이다 난 엘리트다 프리저도 지금 보내버렸는데 아 이거 팔밖에 안돼 장난하냐? 꺼져 근데 얘 기술 사냥을 진짜 미친거 같아 진짜 공들였어 나 뿐만하고 지겹다고 나갈까봐 공들였나봐 아 엔간있어 아 미친놈아 아 엔간있어 아 미친놈아 저게 80만이네 헤엥 12만을 준다고? 더 좋네? 기뉴특전대 전체보다? 뭐..마사카 언제 이렇게 강해진거지 네놈의 약점이다 트레이닝만 하면 절대 안 질거야 우리와 함께 수행하는게 어때? 오오 웃기고 있어 라데츠다 라데츠 요리 잘한다 라데츠가 수행을 있네 수행이 있네 직장의 커뮤니티 혹시 캐릭터를 못 때려오냐? 아 그건 너무 말했지 내가 그런 게임이 아닌데 라데츠 라데츠가 너무 판정이 좋다 레퍼도 좋긴 한데 솔직히 지금 쓰면 별로일 것 같고 라데츠는 그냥 어떻게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기술판정이? 와 개쓰레기다 싸이어인 습격이네 베지터랑 연동되네 너 빠지면 얼마나 빠지냐 빠지면 그냥 한 랭크 떨어지네? 상관없지만 요리 안 할거잖아 어차피 2랭크까진 안 떨어지겠지 여기다 그냥 해놓자 괜히 실수로 물건 샀다가 개 똥망하지 말고 여기다 다 그냥 고정해놔 고정 멤버야 얘네 언젠가는 요리도 채울 수 있겠지 아 요리 너무 많이 빼면 안 될 것 같은데? 혀 달걀형제가 있네 그렇구나 어 하나가 없네 아 야무치가 없구나 아 이 시너지 생각하면 이게 맞구나 11랭크 짜리가 한 놈 있어야 되네 3만 더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하자 아 이거 빠진 배틀기험치가 빠지는구나 배틀기험치 올려줄 녀석 어차피 너는 몇 개 있어 수련 에로가 25까지 돼? 왜? 신인데? 일단 수행 올려줍시 아 뭐야 왜 그게 돼 수행을 하라고 아 수행이 아닌 신이지 정신 나갔나봐 아 신이 없네 지금 뭐한거냐 뭐한거냐 나 아 여기 수행이 많네 아 신에다 넣어야 되네 아 하 넌 수행 멤버가 아니구나 수행 멤버가 아니네 신 멤버네 근데 얜 또 신 멤버가 아니 아 신도 되네 얘도 너는 크탁 모험에 넣어야 되나? 모험이 세네 모험 괜히 아 저새끼 혼자 붕 뜨는 것 봐 하 너가 수행을 아 너무 애매한데 너한테 수행을 일단 주자 왜 제트전사를 안 보낼거기 때문에 수행을 주고 수행이나 해 제트전사야 주자를 알아야지 아 너 레인보우 하나 줘? 개쓰레기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베지타 빼도 문제가 없네 베지타가 요리를 잘하는구만 베지타 연동이 많겠지? 이렇게 해두자 이러면 부가효과 이게 지금 배오배네 어차피 요리로 지금 떡 사가는건 솔직히 무리고 이번 회차에서 살리는 것도 힘들겠다 다 몇분 남았어 13분 저거 살짝 했다고 지금 13분 들어간거야? 저장해 그냥 아이템 몇개 날려먹긴 했는데 그정도는 뭐 상관없지 어 여기서 스킬있나 볼까 많이 찍었으니까 다 이제 다음 스토리 해방해야지 쓸 수 있는거네 40을 찍으면 몰라도 음식이나 먹이자 그럼 아 한번 그 집에 보내서 요리를 하러 가야겠다 메인만 안한다 그러면 요리 되겠지? 코스요리 해산물 코스요리 보고 코스요리 되면 코스요리를 먹고 아니면 그냥 쳐 먹어야지 뭐 밥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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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서 대화 걸어보자 뭐 줄 주겠지 손잔데 아이 뭐해 손자 왔어요 뿌옥 아씨 개 쓸모없는 노있네 요리 요리 신선한 해물 덮밥 음 기력 올려줘? 오 좋다 이거 격방도 올려주네 아 나 30% 지금 빠져있는데 이거 4개만 만들어줘 그래서 나 코스요리 먹어야 되니까 아하 기껏 해놓으니까 30%나 20% 똑같애 어차피 100%를 안 찍어서 좋아 코스요리 먹읍시다 4번 먹을 수 있고 고기 정식 2번 네 고하은쟎 기분 변환은 가능하나? 이것만 다 먹어도 6개 먹으면 6,66 야 거의 만 올라가네 재료 뭐 이제와서 많이 뭐.. 누구 코에 붙이겠냐 싶긴 한데 참.. 뭐 많이 올라가도 별로긴 하네 10%가 나름..괜찮다 와 근데 이제 너무 낮다 올라가는 폭이 이거 인조인간편은 레벨업을 많이 시켜놨으니까 노가다 하지 말고 음식이 노가다는 엠블럼도 부족하고 기본만 갖춰놓고 역시 엠블렘으로 전투쪽을 보조해놓고 다음에 더 좋은 요리 있으면 한꺼번에 처리해버려야겠다 야 완전 끝내주게 먹네 기본으로 겸치 15가 들어있네 먹을 수 있을 때 그냥 먹어둘걸다 고환자, 기분 변환이 되었지? 그리고 애초에 요리를 매기기에도 지금 플레이 타임이 너무 끔찍하다 내가 너무 많이 해버렸어 고환자, 기분 변환이 되었지? 스테이더스 10% 받고있는거 맞지 격초 17 올라가면 받는거 맞는데 22 그거는 대성공이었나? 아 이거 먹는것도 그럼 코스가 성공이 받는구나 됐어 알바 아니야 가자 야 뭐 능력치 올라간것 봐 완전 무슨 마약중독자야 콜로야 요리시간 50%도 받고있는건가? 아 받고있네 아 받고있네 그러면은 뭐 얼마나 가는거야 그래서 15분? 아 괜찮네 드래곤볼 8분안에 모아서 싸움컷이 되겠다 그러면은 그 녀석들이나 처리하고 어 이거 베지터 50 비벼지겠는데 50레벨? 11차이지 아아 이거 고민되네 레벨 5일때마다 올라가는 폭이 상승하나? 너무 헬인데 난 레벨업하는거 아이템 매기는것도 헬인데 4만플러스 11만 2천 2만 싸울만 할거같은데 회신물 2% 기초기력 33축후 280 싸울만 할거같은데 베지터랑 레퍼 하자 그러면은 쟤는 셋만 죽이고 열심히 싸우면은 드래곤볼까지 나올거같다 한 번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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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귀찮게 히히 박을 좀 없어져야돼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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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왜 자꾸네 이씨 아아앗 진짜 한 번 W에서 틀을 떼줘야지 잠깐만 뭐냐 나 처음본데 야 너 뭐야 타란잉룡? 폐지갱신 일대로 쭉 날면 된다 그냥 함 붙어 강해준 지금 붙어야지 어 나머지 45네 어 다 딜 들어간다 데미지 왜 이래 어 너무 좋다 어 너무 좋다 이기겠는데 쉽게? 별로 안쎄네 단애들 다 50일 줄 알았는데 그런것도 아니고 근데 약한건 알겠는데 너무 차이가 소마다 5차이면 엄청 큰건데 어 내포 라드치 얘네는 죽을라 그러네 벌써 어 야 잠깐만 잠깐만 너무 아프다 근데 오우 야 오우 야 오우 야 오우 야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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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포까지 보내줬다 야 데지털 노리고 있는데 내포가 죽고 있어 오우 오우 죽냐? 죽었다 야 야 깔끔하게 연타해서 나 변신할 시간이나 벌어 그렇지 오우 데미지 센데 망한건 설부? 총망한기라 그런가? 오우 니가 받아줬고 except 이일기 쟤넥 오우 미남 아 겁나 센데?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와 제대로 들어왔다 헤엑! 한개 돌파서 3개 나왔어 대박 겁나 잘 나왔어 진짜 요리만 나와도 개이득인데 솔직히 얼음 필요 없는데? 일단 요리 왜겨? 아싸 요리 또 나왔고 너한테 몰빵할까 아니면은 푸아리한테 몰빵해야 되나 푸아리가 필요하겠다 요리가 필요하네 침밀도 생각하면은 어른 하면은 이거 여기 이 상태에서 매입 20% 마이너스까지 보고 달려야 되는 거네 아 안 돼있어 얘? 어른 호른 흐흐흫흐흫 흐흐흫흫 크랭크 침밀도 얘 요리 나오네지 얜 맥스엠스 이미 요리 좋네 너도 요리지 침밀도가 많이 후달리는구나 어른 또 뭐라 뭐라 그랬지? 아 수행이 있어? 넌 풀인데 왜 이렇게 낫냐? 포룡과 인형 수행 제트전사 모험 아 모험이 있네 아 리딩아 너 어떻게 해야 되냐? 제트전 줘야 되나? 어쩌면 제트전 수도 마치긴 해야될 거 아니야? 7,3,21 21 다 줘도 안되네 일단 찍어놓자 어차피 뭐 줄 것도 없잖아 얘는 뭐 모험을 할 것도 아니고 얘도 애매하게 필요 없네 제트전사지 넌 뭐 주냐? 보름달 모형이 뭐야? 모험을 줘 얘가? 근데 한계에서가 한정으로 무한대로 나오면은 그냥 다 때려박아도 되겠다? 한계서를 주지 드래곤볼로 드래곤볼로 어 좋아요 드래곤볼나왔죠? 아 저기 물고기업이다 아 근데 나 끊을 때 됐구나? 정신 못 차리고 게임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죠? 아유 재밌었습니다 내일도 휴방이고요 다음에도 드래곤볼를 모을 것 같은 예감있는데 어 적당히 모으고 스톱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네퍼랑 뭐 그런건 봐야죠 엠블렘도 모아야 되고 나중에 만네컨디션 할라그러면 손이 안가기 때문에 즐겨주실 때 즐겨줬다가 약간 지겨워질 것 같다? 인조인간으로 빠지고 딱 그 느낌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얼마 남았냐? 버프 14분 남았어? 1분 지났어? 아 인게임에서만 시간이 가는구나 나는 저거 현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모인거고 드래곤볼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뿅!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날 봬요